하나님 말씀은 10편 97편 12절 말씀입니다. 10편 97편 12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근거에서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인 10편 97편 말씀은요 여호와의 의로운 통치와 심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10편 96편 앞에 있는 말씀은요 여호와의 인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의미하신 그 심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는요 평화로 통치하시지만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형벌로 통치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에게로 향하여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향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봉덕이 드린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이여 너희는 요호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술도 안 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기쁨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요호하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단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요호하께서 다스리시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기쁨이란 말이요. 네 번이 나옵니다. 97편에 네 번의 이 기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의 기자가 기뻐하는 이유는 요호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요호하 하나님께서 천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요호하 하나님께서 악인까지도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요.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단은 태칸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방 나라들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칸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죠. 그 결과 여우와의 이름은 온 세상에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고국으로 데려가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을 맞았어요. 고국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누가 보금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식이죠. 14절에 보니까 저격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보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온통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 했어요.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세상 그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이식받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순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기쁨을 우리의 심령 속에 이식받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요. 문제와 사건, 환경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된 기쁨을 이식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너희 아비 마귀라는 마귀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마귀 통치 아래에서는요. 절대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기쁨 회복을 위해서 예수의 시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순간부터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문제나 사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통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마땅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인은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든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면에 불이 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산들을 밀랍처럼 녹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이 의로운 삶입니까?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헝호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 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릴 때에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중심,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미워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호를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은 사단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으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손하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나가는 닮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해야 됩니다. 읽어드린 12절에 보니까 의니여 너희는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맞다고 한단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감사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종일토록 우리가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지게 되면 온 종일토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일관을 마치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마귀의 계략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24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감싸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통치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연 나이다. 여기 시온 또 유다의 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도해 주시고 악한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탄식이나 또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니아스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문자시라 그가 너로말미야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말미야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실 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빌리포 4장 4절에 보니까 주안의 상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보금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하며 했어요. 마지막에서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 형편 이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섰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부활의 보금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